한 분이랑 크게 생활하는 건 크게 다르겠어서 너무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잔지도 너무 좋고 이런 팬분들이 와서 훈련하는 것도 보시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걸로 인해서 선수들이 더 집중해서 운동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저는 지금 잘 적응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토야도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를 뛰기 위해서는 같은 팀 선수들끼리도 항상 동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경기 뛰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엔 감독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항상 존중을 하고 선수들끼리도 존중을 하면서 서로 이제 실력을 늘리면서 좋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모든 경기를 잘 준비해서 이기려고 준비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 오셔서 응원해주시면 저희가 꼭 경기장에서 좋은 결과 승리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